파이썬을 여러분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파이썬을 온라인에서 실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겁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글을 작성한다고 했을 때 블로그처럼 이렇게 글을 작성하면서 중간에 이런 식으로 파이썬 코드를 갖다 놓으면 언제든지 저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매우 편리한 실행 환경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도구도 결국에는 여러분이 어딘가에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을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해주는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면 편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구글입니다. 구글의 콜라보레이터라는 것을 이용하면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하지 않고 서비스의 형태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콜라보레이터리, 줄여서 구글 콜랩은 구글 드라이브 안에서 사용하는 앱이에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drive.google.com이요. 거기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더보기에 보시면 연결할 앱 더보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의 여러 앱들이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콜라보레이터리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클릭합니다. 그리고 설치 버튼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계속을 누르면 인증 화면이 나오는데요. 인증을 무사히 잘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증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얘부터 새로 만들기를 클릭했을 때 더보기를 하면 거기에 구글 콜랩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 볼까요? 클릭. 잠시 기다리시면 콜랩의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파이썬의 코드를 실행하면 파이썬을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고도 여러분은 파이썬을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1 더하기 1은 하고서 여기 있는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 코드가 실행된 결과가 그 아래에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콜랩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어때요? 기분 좋죠? 예,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강력한 힘을 갖게 되신 거예요. 끝!